아.. 징하다 징해 초.. 빨.. 파.. 초.. 빨.. 파..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바이올렛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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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.. 레드.. 레드.. 블루.. 바이올렛은 뭐야 노.. 파.. 초.. 파.. 노.. 파.. 초.. 파.. 노.. 파.. 초.. 파.. 아 여기 있었네 이 자식 이거 어.. 뭐야 3단계 또 있어? 초.. 바.. 오케이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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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노란색 오렌지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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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하얀색 아 헷갈려 초록색 올라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그만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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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eil .. 치야 오오오오오오오ısı 이러네 이러네 여기 이쁘럼 이러네 나 옅 이러나 어떡해라! 마! 아이 진짜!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맞춘 거 같은데? 그렇지! 넌 노잼이지? 나 완전 개꿀잼각이었어! 이게 뭐야? 가지라고요? 뭔데요 이게? 이건 또 뭔 코드야? 어? 여긴 뭐 창고인가요? 맞네! 그 장난감 창고로 왔네요! 데미지 손상 입은 거고 여기는 이제 버려지는 반품된 그런 장난감들인 거 같은데? 아 얘가 반품된 이유가 애들이 이거 쓰다가 삼도 화상을 입었대! 아니 실제로 장난감이 이렇게 열이 나온다고? 화상 입을 만하네 어... 이거 이거... 트레일러에서 뭐 움직이지 않았나? 얘 살아있는 거 맞죠? 너 살아있지 인마 너 죽은 척 하지마 움직일 거 다 알고 있어? PGA 퍼거필러 장난감 케이스고 얘는 진짜 장난감 못생겼다 인기 없을 거 같은데? 약간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받아서 아아 자 진짜 오케이 아아 여기서 전기 받아서 그대로 올려야되는데 어 어 근데 이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안되는데? 이거를 어디다 끌고 와야될거 같은데? 뭐가 작동되네요 이거는? 어? 아이 설마 잠깐만 이 전기손 여기다가 붙여야될거 같은데? 이리와 이리 오세요 온다 오 작동 완료 이거를 그대로 끌고 우와 이게 되네? 아 나 힘 겁나 센데? 이걸 손으로 끌고 온다고? 이거 인형 뽑기 각이네 자 여기까지 오시구요 아 됐다 여기로 인형 뽑기 짜란 갖고 가버려 그 다음에 여기를 밟고 올라가면 택시 오오오오오오오오 갑니다 수고하세요 와 확실히 플레이타임 엄청 길어졌다 캐시메시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작동이 안되네 하하 이것도 끌어와야돼 아아 오케이 x4 자 여기 전기 딱 대주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대고 자 내려줘 밟고 바로 내려와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? 올라가면 나오질 못하는데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갇힌단 말이죠 잠깐만 꺼내줘봐 그러면 아 설마 아 요거를 요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고 그렇지 어어 이렇게 복잡하냐 오늘내로 깰 수는 있어요? 돌아왔네 그 장난감 스테이션으로다가 여기다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문 열어줘 어퓬 자 안쪽에 또 이게 뭐가 들어있나 1번 이 코드 있었잖아요 자 트레인코드 이거 순서대로 하라는 건가? 아 순서도 맞춰야 되구나 자 이거자 토끼 이렇게 힌트를 여러개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다 나온게 아닌가봐요 다음 문 열렸네 어 뭐야 워기 허기 워기 워기 잡기인가 본데 워기 잡기 두더지게이밍 같은건가봐요 마미롱레그가 확실히 보스 느낌 쫙나 초록색 노란색 허기들 죽은줄 알았던 허기가 다시 살아나는건가 뭐야 여긴 또 오케이 튀어나오면 잡고 이건 쉽네 이건 금방 깨겠는데요 뭐가 뭐가 오는소리가 들린다 어 허기 살아있었어 파란색 허기 아니었어 방금 어 살아있었네 허기허기 허기허기 아니면 허기허기가 한 명이 아닌거구나 노란색도 있고 아 우리가 봤던 허기는 그냥 그 장난감 중 하나인가봐요 얘들아 일로완 일로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O 캡터1은 그래도 심플해가지고 깨기 쉬웠어 생각보다 아 귀엽겠다 엄마는 너가 자랑스럽다고요? 엄마 그러면 좀 보내주세요 제발 그냥 저랑 바로 보수전 맞춰듭시다 왜 이렇게 만나러 가기가 힘들어요 엄마 이것도 뭐예요 아 코드 자 두번째 코드 뭐죠? 이번에는 빨노빨파 아까 그 색깔 맞춰주면 되고요 게임 이제 한 개 남았다고? 오케이 제발 보내줘